이 노래는 이거 좀 빠른 비트 없습니까? 너무 느린거 아니야? 어? 아리아리쓰리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너무 늘어지는데? 으쓰리 아아리 아아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공격을 방어처럼 파동군을 쓰거라 방어를 공격처럼 승용군을 날리거라 공격을 쓰리쓰리 아라디오 아리아리 고개로 고개로 드벅 간다 공격을 방어로 하는 파동군이다 방어를 공격으로 하는 승용군이고 페타숨 풍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고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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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